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1000 시즌2 오늘은 30개씩 연속 듣기 15탄이 되겠구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3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3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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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중간 부분에 있는 알파벳 t는 부드럽게 t가 아니라 r 그래서 comfortable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편안한 또는 편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sofa 이 소파는 is very 매우 comfortable 편안하다 즉 전체적 의미는 이 소파는 매우 편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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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계약 또는 계약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igned 이때 꼬리의 ed를 빼고 sign 하면 서명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구요 i signed 나는 서명했다 a contract 계약서의 for 뭐뭇을 위하여 a new car 새 차를 위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새 차를 사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istu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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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방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하면 뭐 뭐 하지마 라는 부정 명령문이 되겠구요 그래서 don't disturb 하면 방해하지마 me 나를 when 뭐 뭐 할 때 이때 when 하면 뭐 뭐 할 때라는 접속사가 되겠구요 when 다음에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i study 하면 내가 공부할 때 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내가 공부할 때는 방해하지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o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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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t는 무금은 아니지만 발음할 때 거의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most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부사 뜻은 대부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guests 이때 꼬리의 s를 빼고 guest 하면 손님 즉 the guests 손님들은 were mostly men mostly 대부분 men 남성분들이었다 이때 men은 man 남성 남자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손님들은 대부분 남성분들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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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수리하다 또는 수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mending 그는 수선하고 있는 중이다 mand 꼬리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나타냈구요 my shoes 나의 신발을 또는 나의 구두를 즉 전체적 의미는 그가 내 구두를 수선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스비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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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강세는 뒷부분에 있는데요 뒷부분에 있는 알파벳 i의 i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비니얼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기념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그것은 a 스비니얼 기념품이다 from 뭐뭐로부터 온 my trip 나의 여행으로부터 온 즉 from my trip 내가 여행에서 사온 이란 의미가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그것은 내가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란 란 란 란 란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알파벳 t가 묵음은 아니지만 발음할 때 거의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란튼이 아니라 란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썩은 또는 부패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egg 이 계란은 이 계란은 already 이미 rotten 썩었다 부패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이 계란은 이미 벌써 썩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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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전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a living 이때 living 하면 살아있는 legend 전설이다 in tennis 테니스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테니스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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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일하다 또는 근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ork 일한다 또는 근무한다 five days 5일을 a week 하면 일주일에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주 5일 근무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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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벨소리 또는 종소리 등이 울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r phone 너의 전화기가 is ringing 꼬리에 ing 를 붙여서 진행형을 나타내고 있구요 그래서 is ringing 울리고 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내 전화기가 울리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편안한 또는 편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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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계약 또는 계약서 라는 뜻이 되겠구요 컨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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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방해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디스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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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대부분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mo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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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수리하다 또는 수선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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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념품 수령품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수비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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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썩은 또는 부패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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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전설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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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일하다 또는 근무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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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벨소리 종소리 등이 울리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윙 윙 윙 윙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 소파는 매우 편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나는 새 차를 사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igned a contract for a new car I signed a contract for a new car I signed a contract for a new car 이번 문장은요 내가 공부할 때는 방해하지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disturb me when I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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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대부분 남성분들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guests were mostly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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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mending my shoes He is mending my shoes He is mending my shoes 이번 문장은요. 이 계란은 이미 썩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그는 테니스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a living legend in tennis. He is a living legend in tennis. 이번 문장은요. 나는 주 5일 근무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ork 5 days a week. 다음 문장은요. 내 전화기가 울리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r phone is ringing. Your phone is ringing. 이번 표현은 on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한 번 또는 일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go camping. 캠핑을 간다. Once. 한 번. A month. 한 달에. 이때 a month 하면 한 달에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once a month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한 달에 한 번 캠핑을 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lbow, elbow, elb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팔꿈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it. 이때 hit 하면 부딪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원형이나 과거형이나 동일합니다. 이번 문장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I hit. 나는 부딪쳤다. My. 나의 elbow. 팔꿈치를. On the window. 창문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창문에 팔꿈치를 부딪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hip, whip, whi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눈물을 흘리다 또는 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weeping.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For 뭐 뭐 때문에. Happiness. 이때 happiness 하면 행복 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for happiness. 행복 때문에. 기쁨 때문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up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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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위쪽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더 warm. 이때 warm 하면 따뜻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air 하면 공기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warm air. 따뜻한 공기는 goes. 간다. upward. 위쪽으로. 즉 전체적 의미는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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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사나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dog. 그 개는 is too, 너무 fears, 사납다. 즉, 의미는 그 개는 너무 사납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re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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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d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욕심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n't. 이때 isn't는 is not의 줄임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he isn't greedy 하면 그는 욕심이 없다. for, 뭐, 뭐에 대하여. 즉, 뭐, 뭐에 대하여 욕심이 있는 이라고 할 때는 greedy 다음에 전체사 for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for, money, 돈에 대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돈에 욕심이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orrow, sorrow, so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슬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noble, 그 소설은 has, 가지고 있다. joy, 이때 joy 하면 기쁨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and, 그리고 sorrow, 슬픔. 즉, 기쁨과 슬픔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 소설은 희비가 엇갈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이번 표현은 gra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학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드레스, 드레스, 드레스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옷, 또는 드레스, 또는 원피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has, 가지고 있다. a, 드레스, 센스. 이때, 드레스, 센스 하면 옷에 대한 감각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옷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즉, 옷에 대한 감각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on, son, s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아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my, 나의 eldest 이때 eldest 하면 가장 나이가 많은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eldest, son 하면 장남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우리 장남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한 번 또는 일 회 라는 뜻이 되겠고요.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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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팔꿈치라는 뜻이 되겠고요.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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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눈물을 흘리다 또는 울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w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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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위쪽으로 라는 뜻이 되겠고요. Up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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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사나운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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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욕심 많은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Gre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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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슬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o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학년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Gre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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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옷 또는 드레스 또는 원피스 라는 뜻이 되겠고요.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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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아들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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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한 달에 한 번 캠핑을 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go camping once a month 다음 문장은요. 나는 창문에 팔꿈치를 부딪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it my elbow on the window I hit my elbow on the window I hit my elbow on the window 이번 문장은요. 그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weeping for happiness He is weeping for happiness He is weeping for happiness 다음 문장은요.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warm air goes upward The warm air goes upward 이번 문장은요. 그 개는 너무 사납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dog is too fierce 다음 문장은요. 그는 돈에 욕심이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n't greedy for money He isn't greedy for money He isn't greedy for money 이번 문장은요. 그 소설은 희비가 엇갈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novel has joy and sorrow The novel has joy and sorrow The novel has joy and sorrow 다음 문장은요. 그는 3학년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in the third grade He is in the third grade He is in the third grade 이번 문장은요. 그녀는 옷에 대한 감각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그는 우리 장남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my eldest son He is my eldest son He is my eldest son 이번 표현은 Sometimes Sometime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가끔 또는 때때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ometimes, 가끔, Drink, 마신다, Wine, 포도주를 이때 Sometimes는 일반 동사 앞에 그리고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가끔 포도주를 마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teady, Steady, Stead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꾸준한 또는 지속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teady, Exercise, 꾸준한 운동은 Is good for, Is good for 하면 뭐뭐에 좋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Health, 건강에 좋다. 즉, 전체적 의미는 꾸준한 운동은 건강에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ownward, Downward, Downwar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아래쪽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ook, 보아라, Downward to, 이때 Downward to 하면 무엇무엇이 있는 아래쪽으로 라는 뜻이 되겠고요. To the scenery, 이때 scenery 하면 풍경, 즉 풍경이 있는 아래쪽으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아래쪽의 풍경을 좀 봐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lder, Elder, Eld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나이가 위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My, 나의, Elder, 나이가 위인, Brother, 형제이다. 이때 Brother 하면 형제, 즉 나이가 위인 형제, Elder, Brother, 형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그는 나의 형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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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d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중앙 또는 한가운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et, 앉았다 이때 Set는 Sit, S-I-T, Sit, 앉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In the middle of 하면, 뭐뭐의 한가운데, 뭐뭐의 중앙에 라고 해서 한 덩어리로 외우시면 더 좋겠습니다. In the middle of, 뭐뭐의 한가운데, 뭐뭐의 중앙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더, Sofa, Sofa의,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소파의 중앙에 앉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ire, Fire, Fi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불 또는 불꽃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Put, 놓아라 명령문이 되겠고요. 더, Pen, 이때 Pen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프라이팬도 되고요. 냄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냄비를 놓아라, 올려놓아라, On, 어디어디 위에, 더, Fire, 불 위에, 또는 불꽃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냄비를 불에 올려놓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o, Go, Go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목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will set, 이때 set 하면 목표를 세우다, 목표를 정하다 할 때 set 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I will set, 나는 정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어, goal, 목표를, for, 뭐뭇을 위한, 더, new year, 새해를 위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새해를 위한 목표를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ittle, Little, Litt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작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gave, 주었다 이때 gave는 give, 주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Me, 나에게 주었다, 어, little, 작은 gift box, 선물 상자를 이때 gift box 하면 선물 상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가 나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주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able, Table, Tab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식탁 또는 탁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et, 식탁을 차리다, 밥상을 차리다 할 때 set 라는 동사를 쓰게 되고요. 이때에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set는 원형이나 과거형이나 동일하고요. I, set, 나는 차렸다. The table, 식탁을 차렸다. The table, 식탁을, for dinner, 저녁 식사를 위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저녁을 위한 식탁을 차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ly, Fly, F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날다 또는 비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flying, 나는 비행 중이다, 즉 비행기로 타고 가고 있다. From Seoul, 서울로부터 to New York, 뉴욕으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서울에서 뉴욕으로 비행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가끔 또는 때때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ometime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어는 꾸준한 또는 지속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ad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어는 아래쪽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ownwar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어는 나이가 위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Elder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중앙 또는 한가운데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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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불 또는 불꽃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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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목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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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작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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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식탁 또는 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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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날다 또는 비행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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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가끔 포도주를 마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ometimes drink wine 다음 문장은요. 꾸준한 운동은 건강에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teady exercise is good for health Steady exercise is good for health Steady exercise is good for health 이번 문장은요. 아래쪽의 풍경을 좀 봐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ook downward to the scenery Look downward to the scenery Look downward to the scenery 다음 문장은요. 그는 나의 형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my elder brother He is my elder brother He is my elder brother 이번 문장은요. 나는 소파의 중앙에 앉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at in the middle of the sofa I sat in the middle of the sofa 다음 문장은요. 냄비를 불에 올려 놓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ut the pan on the fire Put the pan on the fire Put the pan on the fire 이번 문장은요. 나는 새해를 위한 목표를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ill set a goal for the new year I will set a goal for the new year I will set a goal for the new year 다음 문장은요. 그녀가 나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주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gave me a little gift box She gave me a little gift box She gave me a little gift box 이번 문장은요. 나는 저녁을 위한 식탁을 차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et the table for dinner I set the table for dinner I set the table for dinner 다음 문장은요. 나는 서울에서 뉴욕으로 비행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flying from Seoul to New York I'm flying from Seoul to New York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